이번 시간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 시작하기 입문 데이터 설계 및 구축 편입니다. 제가 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을 어떻게 연구를 할지에 대한 개론을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인문 데이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데이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영역이 있죠. 전체 프로세스에서 앞단에 속합니다. 사실 인문 데이터를 분석을 하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예쁘게 보여주든 뭘 하든 해석을 하든 결국은 인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 뭘 하지. 데이터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치 역사학에서 사례 없으면 연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 구축하냐. 이걸 어떻게 연구하냐. 기본적으로는 결국 대상 탐색이 기본입니다. 전통적으로 저는 사학적으로 보면 사료를 찾고 그 다음에 사료에 대해서 비교, 검증을 하고 고증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상을 탐색한 다음에 그거에 적합한 디지털 방법론을 찾습니다. 사실 이걸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고 데이터가 있으면 수집을 해도 되겠지만 없으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데이터가 있어도 못할 줄 아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수집을 한다고 해서 곧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열심히 비교, 검증을 해서 오탈자를 고쳐야 됩니다. 오탈자 말고도 여러 가지 고칠 게 있죠.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인문데이터 설계, 구축 연구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인문학 쪽에서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XML 혹은 TEI라고 불리는 영역 기본적인 영역이죠. 그 다음에 RDB, RDF, Labeled Data 정도가 있을 텐데요. 이게 뭐냐고 했을 때 제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XML 같은 경우는 원본이 보존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조수왕 주실록 원본 보존해야 되겠죠. 그럼 보존이 필요할 때에는 XML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툴은 Oxygen, Bread, Exit, DB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뭔지 대충 들어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구석 혹은 사정 같은 거 그러니까 원문을 보존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정보를 뽑아 냈을 때 그때 쓰는 거는 RDB, Relation Database라고 불리는 영역을 쓰시면 되고요. MySQL, MSSQL 혹은 Excel도 가능은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이 종 RDB가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원문 보존을 하고 처리를 하고 이거는 좀 거대 프로젝트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그 중에서 유의미한 데이터 혹은 내가 연구하고 싶은 데이터를 뽑는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RDF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RDF를 메인으로 하고는 있지만 RDF는 아직은 좀 미래 실험? 아카데믹적인 측면이 많고요. 이쪽에서 자주 하는 거는 프로테제라는 설계 툴 그리고 오메카에스드라든지 시멘틱 위키라든지 뭐 이런 아직은 조금은 베타 테스트 적인 측면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AI 중에서도 딥러닝 시대인데 그런 딥러닝에서 쓰이는 것이 라벨디드 데이터입니다. 라벨링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뭐 이쪽에서도 사실 아직은 인문학 입장에서는 실험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고요. 뭐 이거 라벨드 데이터는 엑셀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전문적인 툴은 이제 독한어 같은 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문학이나 역사 영역에서 다양한 문헌 텍스트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는 플레인 텍스트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조직화만 되어 있는 플레인 텍스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몇 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역사 책인지 언제 출판됐는지 누가에 출판됐는지 이런 기본적인 메타 정보 같은 경우는 XML로 데이터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김영주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와 비견되는 데이터 스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측면이죠. 국립국원에서도 열심히 이제 정근대 말뭉치들 같은 걸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은 조금 많지 않다는 거 아쉬운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주실록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시드롬도 있고 온라인에서 검색도 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역사 영역에 대해서 XML로 다 데이터 셋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모두 다 손쉽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보통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은 이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조상주실로 여기서 스크래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크래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가면 원본 데이터가 클릭 한 번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 스크래핑 데이터하고 다르게 원본 데이터에서는 장소, 관직 같은 게 다 식별이 돼 있고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사례를 보면 시베타라고 대장경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타이완에 있는 벚꽃 물리학원 쪽에서 풀 데이터 셋을 유지 보전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한국 쪽에 있는 대장경 같은 경우도 동국대 쪽에서 세팅을 하고 있죠. 그 동국대 데이터도 여기 시베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기본은 TEI를 기본으로 하는 XML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벚꽃 물리학원 쪽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게 시간, 인물, 지명 단, 이거는 이제 불경을 기본으로 하는 불경에 나오는 시간, 인명, 지명에 대한 데이터 셋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터부에서도 손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시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공통이죠. 불경에 있는 시간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는데 인물이라든지 지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경에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유인태 선생님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데이터로 읽는 17세기 제지사 쪽의 일상 한국학중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이시죠. 유인태 선생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동시에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유니우 관련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셔가지고 위키베이스로 해가지고 데이터도 만드시고 RDF 데이터도 만드셨던 케이스죠. 그 다음에 제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교원 인사 관련된 기록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비주얼라이제션도 하고 분석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를 RDF로 처리했다는 거라고 있고요. 우리 AI 시대의 딥러닝 관련해서 연구는 이유민 선생님하고 박지영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감정을 어떻게 식별하는지에 대한 라벨디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연구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말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얘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의 강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만든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감정을 식별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연구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할 거냐. 아우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공부해? 일단 RGB 같은 경우는 현실 영역에서 대단히 많이 쓰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도 있고요. SQL 자격증들이 다 있고 데이터 설계 자격증도 있고 다 RGB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너무 기술 위주입니다. 대부분의 교육 자료들이. 유튜브 검색하면 RGB 공부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 생활코딩이라고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올리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도 그렇고 사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RDB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문학이 취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범용적인 기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고요. 어쩌겠습니까. 인문학은 아직 인기가 별로 없죠. 그리고 XML, RDF, 레벨드 데이터 이쪽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한국과 중앙연구원에서는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오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희는 청강이 다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잘 돼 있지는 않고요. 그나마 제가 한국과 중앙연구원에서 쓰고 있는 교재를 공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교재만 보고서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좀 아쉬운 한계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동영상 교재라든지 이런 거 만들긴 할 텐데 쉽지는 않네요. 이거는 이제 설계 구축에 타겟팅이 되어 있다면 분석이나 시각화 할 때도 결국 데이터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규 표현식입니다. 정규 표현식을 모르면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도 역시 기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교육 재료가 많은 편이긴 한데 인문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저희 한국과 중앙연구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만든 인문데이터 분석 디지터리 시리즈 중에서 데이터 전처리 정규 표현식 섹터가 있습니다. 인문데이터 특히 소설 쪽에서 어떻게 소설 데이터를 재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기술 쪽으로도 역시 생활 코딩 같은 데 가보시면 이쪽에 보면은 정규 표현식이라고 있죠. 이 정규 표현식 섹터를 가보시면 정규 표현식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동영상이 같이 있습니다. 이 정도 자료가 있고요.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는 유튜브만 검색해도 대단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두시는 게 인생이 편해집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조상조실록 같은 것도 굳이 열심히 기술적으로 스크래핑할 필요가 없어요. 공공 데이터 포털을 가셔가지고 다운로드만 받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교환은 일단 공개를 해놓고 있는데 교환만 보고서는 어떻게 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도 계실 테니까 차후에 탐색 채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저희가 하면 좋은 게 스크래핑 같은 거를 하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모든 자료가 공공 데이터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XML과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김병준 선생님께서 열심히 알려주시고는 있죠. 근데 입문 데이터에 최적화된 스크래핑 코드 같은 경우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병준 선생님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관련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구축 경력은 아무래도 그렇게 공부 자료나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계 구축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든 시각화를 하든 기본이 되는 거고 그 기본에 대해서 충실히 하시면 여러 분석을 하든 시각화를 하든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벨트 데이터 할 때 아까 그 프로그램 그게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잘 안 써봐가지고 라벨트 데이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가지고요. 이거 독한어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너무 빨리 넘는 게 있는데 여기 중간에 전체 텍스트가 어떤 감정이다 라는 것도 식별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텍스트 중에서 이건 인명이다 이건 지명이다 라는 거를 식별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NER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세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노테이션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맞네요. 저게 이제 휴먼 라벨링 할 때도 같이 쓰고 네. 한다는 거죠? 네. 휴먼 라벨링에 쓸 수밖에 없죠. NER 계속 움직여. 이거 같은 경우는 NER 쪽에 해가지고 사람이다 장소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 전체 텍스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는 무료여서 그렇죠. 여러 개가 있고 저는 저건 안 써봤고 다른 걸 써보긴 했는데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죠. 이게 좀 깔끔해가지고 저는 이걸로 써봤었는데 다른 소프트웨어도 많습니다. 똑같이 좋아요 눌러주세요.